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브이앱을 합니다. 브이앱 많이 해줄거죠? 브이앱 많이 봐주세요. 브이앱으로 많이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영지 이쁘다 하고 같이 영지랑 함께 붉은 악마로서 같이 응원한다고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. 함께 브이앱 들어오셔서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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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주세요.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. 빨강 귀걸이랑 레드립 여러분 이따 만나요. 8시 50분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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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